제 이름은 잭 모리슨. 사람들은 날 영웅이라 불렀다. 난 20년 동안 오버워치를 이끌었다. 우린 옴닉 사태를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열었다. 그 찬란한 날들은 길지 않았다. 전 세계에서 악당들이 나타났다. 우리는 세상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받았다. 시위가 벌어졌다. 그들은 바로 우리가 문제라며 내 목을 요구했다. 그 요구는 이루어질 뻔했다. 음모였다. 오버워치는 안팎에서 공격받았다. 적들은 우리 본부를 폭파했다. 나와 함께.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다. 실제로 내 일부는 죽었지. 하지만 전쟁은 계속된다. 이제 난 비밀스럽게 움직인다. 오버워치를 무너뜨린 놈들을 어둠 속에서 사냥한다. 날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. 난 그저 군인일 뿐이다. 날씨가 더 любberg한 뒤를 Map after. 날씨가 더 결정하던데. 날씨가 더 흐입해. 날씨가 더 흐입해. 날씨가 더 흐입해. 날씨가 더 흐입한 사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